잠시 후, 사망사고 답한 지역입니다. 차량기 강남구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기 피자하고 치킨 같이 있는 게 있더라고 가끔 한 번씩 시켜먹는 거 그 뭐야 로젠피자인가? 아 그 치킨이니까 예전에 몇 번 시켜먹었던 거 같은데 그 치킨 그냥 먹을만한가? 같이 셀트로 되어 있는 거 피자 작은 거랑 치킨 있는 거 피자랑 치킨 있는 거 시킬게 알았지? 한 조각 먹어 피자랑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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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날씨가 후덥지근하더니 밤에는 또 약간 또 좋아졌네요 일 없으시죠 알았어요 나마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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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